이 종목은 저희 카페의 바닷군속주 평생가족회원종목 108호 종목입니다. 108호 종목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작년에 이 종목을 바닷군속 추천주 꿈의 공동체 평생가족회원종목 108호로 지정을 제가 특별히 해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특별 지정을 해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거의 90%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 중장기 2평선을 정확히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여기를 계속 못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더 빠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 종목은 6토막이 넘게 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건 진짜 나중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돈덩어리를, 금은 모아를, 금은 노다지를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온다라고 하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종목명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진짜 대박 종목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거 더 깨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 더 깨고 내려간다면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바닥에 대량거리랑 터지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종목 여기에서 진짜 반토막만 더 놔준다고 하면 이건 진짜 꿈의 종목입니다. 꿈의 종목. 꿈의 종목. 이거 대박이죠. 대박. 이런 종목 진짜 여기서 반토막만 더 놔준다면 이건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 구간에 이렇게 빠질 수도 없는 구간인데 이거 어렵게 어렵게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장대 은봉 치는데 어느 누군가는 대량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대량으로 지금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빠질 종목이 아니죠. 이게 그나마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을 한 달 반서부터 지금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핑계 끼네. 야 이거 한번 밀어내자고 그러고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이상 하락을 안 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하락을 해. 여기서 반토막이 나준다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꿈의 종목이 탄생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점차표 교육을 받고 이 종목을 들어가서 종목명을 알게 된다면 야 이건 진짜 노다지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면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나중에 종합주가가 이제 급증을 하는 시점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이 종목을 뭐뭐뭐만 찾아 먹어도 600%는 거쳐 주워먹는 거다. 이거는 이 종목이 600%가 난다는 보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저한테 재무처득 교육을 받을 때 주식시장에서 절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분문률 그것만 찾아 먹는다면 이 종목은 600%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사추자 자문업자는 이 종목은 몇백%까지 틀림없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시험 분석을 하면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종목이 여기서 반토막만 더 나다오고 이거는 제 욕심이죠. 시장이 아무리 종합주가가 급나라가 한다고 해도 그나마 여기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빠졌는데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노다지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저희 카페 바닥주 좋아하시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작년에 이 종목에서 거의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90% 가까이 먹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90% 먹었죠.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내셔야죠. 먹고 난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지금 다시 또 바닥을 깨고 내려가 준다면 이건 거대박이다. 여러분들 제 글 이 동영상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이 종목이 아직 이 평생이 안정권이 아니니까 바닥을 다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정목이 상대에 고정적인 상식이 되어 한국 국남량을 위성으로 채택상식을 통하고 전체 내용은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저들에도 불편한 악플 청산이 원리를 공개장으로 진난 진료를 주반 탈락한 사진들이 그렇지만 진난 진료의 제목이 빛나는 초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북 청산 개정을 위해 방향을 막는 문재인의 수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이 분석 태국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복지 자국이 성격이 많은 문재인의 수령을 우리가 또 하나 연결함을 장면이 있죠. 향이 한국은 이틀째 날 공개의 대선장이 국나도 5일경기장에서 대신정원과 국내의원장과 국내의 집단체조를 관람했습니다. 이 사실은 서지영 기자가 대선에 국나도 5일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를 관람하기 위해 국내의 대선장과 김정은 국내의원장 국내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